자 우리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4번부터 보셔야 돼요. 4번이 뭐냐면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죠. 회사의 회사가 정보이용자한테 뭘 만드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뭘 하자. 정보불균 등을 해소하자. 이게 기본 목표인데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4페이지 가로 4번을 잠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이렇게 남아있죠. 재무제표는 쉽게 말하면 기업의 가계부가 되는데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될 회사 장부가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로 하면 balance sheet 해가지고 보통은 B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 이름이 뭐냐면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원주소가 있고 도르명 주소가 있으면 원래 도르명 주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집원주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집원주소를 좀 더 많이 쓰는데 아무튼 옛날 이름은 대차대조표. 이걸 BS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 판사할 때는 다 이걸로 쓴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얘는 영어로 하면 income statement에서 is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profit or loss에서 얘를 pl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is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포괄이란 말이 들어가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포괄. 손익계산서. 그런데 이 포괄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것. 이런 개념인데 이 포괄. 손익은 뭐냐면 미실현된 것도 포함한다 이랬듯이에요. 그럼 실현은 뭐고 미실현은 뭐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어요. 아파트값이 한 두 배씩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난 돈 벌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실현된 상태는 아니에요. 처분을 했어야지면 실현되겠죠. 이렇게. 지금 다시 강남의 아파트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평가손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손익계산서라는 게 회사의 실적, 경영실적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는 실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보여주자 이런 뜻이에요. 미실현된 것까지 포함해서 보여주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괄 손익계산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개념까지 하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전 시간에도.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ISA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공부할 때 기본적인 BS, IS가 공부의 중심이고 이왕 알아둘 거 그거 말고도 더 이름을 외워두면 뭐가 되냐면 우리 자본변동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 이 자본이 변동한 거예요. 이렇게. 이 손익계산서는 올해의 어떤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증자라든가 감자 또는 배당주고 이런 것들을 이게 자본의 변동내역인데 이걸 나타낸 표를 우리가 자본변동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 할 때 뭐를 배우냐면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공부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좀 겨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시험 나올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쉬기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게 이제 바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타이탄의 영화에도 보면 밑에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위에는 이만큼 보이지만 밑에가 엄청 거대한 게 이게 이게 하면 95%고 여기 한 5%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뭐냐면 공부할 때 순차적으로 쭉 공부를 해봐요. 시험은 항상 뭐예요. 이거죠.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잘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낸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BS, IS 이런 용어들을 좀 아시고 이름을 자꾸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대차 대표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공식 이름은 재무상태표가 되고 정부에게 이런 데서는 얘를 또 뭐라고 불러요. 재정상태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 얘기할 때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같은 개념인데 재정상태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께서는 뭐예요. 재정운영표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용어를 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용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어떤 개념의 용어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뭘 만들어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용어 하나를 더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뭐가 딸리냐면 주석이라는 게 딸린다. 주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상세한 설명이에요. 상세한 설명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은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우리가 차입금이라는 말을 쓸 텐데 그 차입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차입했고 금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뭐만 적냐면 나의 차입금 총 액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적고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주석에 가면 은행별로 금리는 얼마고 그 다음에 상환시점 즉 만기는 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주석이란다. 그래서 이 주석도 어디에 들어가요? 재무제표에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상세한 설명까지도 다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가로 4번에 재무제표가 있고 그 재무제표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회사 현재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BS예요. BS가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이름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BS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쉽게 말하면 이게 장부니까 A4 용지가 됐던 A4 용지 한 장일 수도 있고 두 장일 수도 있고 세 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공책이라고 하면 공책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서 왼쪽에 뭘 적어요? 자산을 적어요. 오른쪽에 뭘 적냐? 부채를 적어요. 그리고 뭘 적냐? 자본을 적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서로 일치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대차평균이다. 얘를 대차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요 내역이 된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궁금증은 뭐냐면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표 안에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다시 오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래서 상단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표처럼 이렇게 제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에 기본구조 예시를 이렇게 넣어놓고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항문은 처음에 모방 암기서부터 시작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 용어도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인데 거기 보면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산이 유동자산이 있고요. 이게 한 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은 뭐냐면 1년 내 실현된다. 1년 내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뭐냐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현금을 창출해 주는 게 비유동자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공장 토지나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나 건물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돈을 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회사는 상품 같은 게 있어요. 물건을 사다 판다.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세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 놓고 나서 난 10년 뒤에 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금세 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현금화될 거 이걸 우리가 유동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부채도 두 가지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거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름을 자꾸 외우세요. 유동부채.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갚아도 되는 거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비유동부채라고 부른다. 비유동부채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암기 등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거기 손익계산서에 제가 가로 치고 포괄이라는 말을 가로 쳤잖아요. 원래 이름은 포괄 손익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포괄이라는 말을 알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한다?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데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뭐가 등장하냐? 수익, 비용, 이익이 등장해요. 그걸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하니까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재무상태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은 우린 뭐라 한다? 재무상태를 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IS예요. IS가 뭐냐면 이게 손익계산서가 되고 손익계산서는 뭘 구성되었냐? 여기 보세요. 수익, 비용.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해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서로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양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먼저 처음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어디를 보시냐면 4페이지를 가보세요. 4페이지 정가운데 가로 3번이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인데 그러면 여기 표에 묶어봐도 3개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고 걔는 어디에 공치된다? 재무상태표에 공치된다. 수익 비용을 묶어보세요. 걔를 경영성과라고 걔는 어디에 나타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산부채 자본이 나와 있는데 자산은 뭐냐? 회사의 재산입니다. 회사의 재산 즉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100%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산이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 이렇게 쭉 가봐요. 공장에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트다. 이마트라고 하는 곳에 가볼 수 있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니 어떤 시설물 같은 곳이 있을 거고 그 안에 팔아야 될 물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에도 경리과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보면 돈 같은 거 현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금을 해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지만 시설물서부터 쭉 있을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다 그대로 옮겨 적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재무상태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회계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 집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본다. 여러분들 집에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여러분 집이 어떤 거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집에 거기 재무상태표를 한 번씩 그려보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 가보시면 자산은 회사의 재산이고 즉 회사가 소약이 붙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거기 회사가 소유하고 있죠. 소유란 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란 말에다 동그라미 쳐보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뭐라 쓰냐면 형식과 실질 이렇게 써보겠어요. 제가 형식이 있고 실질이 있다. 그 소유가 실질 소유예요. 형식적인 건 뭐냐면 법적인 형식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장부 BS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기록되려면 그게 법적으로 등기등이 내 앞으로 나 있어야지만 나의 자산이냐 결론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 소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가 있어요. 자 우리 할부가 있고 리스가 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 자동차를 리스로 산다.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둘 다 현찰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캡틀 회사라든가 리스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이 자동차를 취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차량 등록증에 차량 소유주로 리스로 하게 되면 누가 들어가요? 리스 회사. 이렇게 그럼 나는 뭐냐면 실질적인 자산에 대해 뭘 가지고 있냐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법적인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리스로 내가 자산을 구입했을 때 이걸 내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기록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회계는 뭐예요?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자산으로 기록한다.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사용권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장부의 기록. 이게 리스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뭐냐 그냥 회사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재산 목록에는 뭐냐 법적인 거 있잖아요. 법적인 소유권이 있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권이 있으면 내 장부에 기록한다. 자산으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는 회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빚 즉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부채 보통 뭐가 있냐면 차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익금 이게 부채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자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써보겠습니다.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보냐면 순자산이다. 여기 순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내목 이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이렇게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다. 그럼 은행 가서 담보대출 한 40억 원 남고 있죠. 2억만큼을 은행에서 차익금 차익금 그런데 별 내용 아니에요. 내가 현재 종자돈 3억 원이 있고요. 아파트 5억짜리 사려고 하니까 2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전화했죠. 아파트 취득해야 되는데 2억 모자란다. 대출 나오냐.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한테 2억을 빌려주죠. 저는 그 2억을 받고 내 돈 3억 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대금을 결제했다. 지금 이 행동을 회계장부에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순수한 내 몫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2억 원만큼은 쉽게 말하면 누구 거예요. 은행 것이 된다. 내 것. 순수한 내 것은 얼마예요. 3억 원만큼이 내 몫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실체는 이걸과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멀리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그러면 각 집마다 있는데 집마다 그 집이 정말로 그 사람 집인지 아니면 은행 대출이 얼마가 끼어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외형상 보는 거는 이 자산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면 그 뒷면에 가서 2억 원만큼 은행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 이 집은 5분의 2 즉 40%는 은행 거고 60%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야지만 이게 다 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5억 전부 다 내 현찰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아파트는 내 거죠.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산과 자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 그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자산이고 그 실체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내 실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만큼 돈이 필요하죠? 그 중에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 갚아야 될 돈 남의 돈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구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자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어를 더 써놨죠? 얘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주주 지분이다. 동의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또는 소유주 지분이다. 또는 자녀 지분이다. 동의어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부채는 뭐라 불러요? 이 부채는 채권자 지분이다. 주주가 아니고 채권자 몫이 된다. 다른 말로 이게 뭐냐 하면 타인 자본이에요. 얘는 뭐라 불러요? 얘는 자기 자본이 된다. 내 돈.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경영하게 재무관리 배우면 거기 자기 자본이다. 타인 자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동의어 이런 것들이 시험 등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같은 거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를 다시 가보세요. 4페이지. 자산무채 자본이 있고 특히 뭐가 중요하다? 자본이 중요하다. 자본이 어떤 개념인지 아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자녀 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를 정리해요. 그럼 이제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다면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가 분비한다. 남는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지는 돈 총액. 이걸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얘는 저량의 개념이에요. 저량이라고 하는 건 얘는 시점을 나타낸다. 마치 스냅사진처럼 지금 이 시점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고요. IS는 얘는 뭐냐면 얘는 유량을 나타내요. 영어로 하면 얘가 플로우죠. 얘는 유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기간을 나타내요. 1년 동안의 손익인지 3개월 동안의 손익인지 이러한 기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의 개념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수익은 일정 기간 벌어들인 돈 총액이란 말을 썼죠. 이걸 왜 썼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나나를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면 500원이 남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수익이 얼마예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500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500원은 우리가 수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한다? 얘는 이익이라는 말을 쓴다. 수익은 뭐? 여기죠. 총액. 전체 1,500원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 이 1,000원.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얘를 비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자산에서 부실을 빼면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는 것처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2,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면 500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얘는 손실이죠. 얘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단기, 순,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2,000원에 사다가 1,500원 받고 팔았으면 500원만큼이 뭐가 되냐? 이게 단기, 순, 손실이죠. 이런 단기, 순이, 단기, 순, 손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은 거.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죠. 미치고 파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5페이지를 가볼게요. 5페이지. 재무상태표의 목적이죠. 재무상태의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이죠. 경제적 의무가 부채.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에 유동성이라는 말 나오죠. 유동성 동그라를 쳐보시고 재무 탄력성 이런 건 나옵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유동 비율을 공시해요. 유동 비율. 그러니까 회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나중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비율을 분석한다. 재무 비율을 분석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보고 각종 지표를 만들어. 유동 비율이 몇 프로다. 자산의 전율이 어떻게 된다. 그게 뭐 하냐면 사람으로 하면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키는 매치고 체중이 얼마가 되고 이게 지금 비만이다. 뭐 적정하다. 이렇게 혈압이 높다. 낮다. 이런 거 체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회계 장부를 만든 다음에 결국 뭐 할 거예요. 비율을 분석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할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회계의 기본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유동성이라는 게 나오죠.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에는 유동 비율 같은 걸 아시면 되고 유동성의 뜻을 좀 설명해 보세요. 유동성.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뭐냐면 회사가 만약에 유동자산이 없고 다 비유동자산만 있으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회사가 자산이 5억인데요. 4억 9천 9백만 원만큼은 비유동자산이고 1년에 현금화가 안 되고 유동자산은 딱 100만 원만 있어요. 그런데 유동 부채가 3억 원이에요. 이렇게 비유동 부채가 1억 원이고 내 돈이 1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게 3억인데 자산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1년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뭐예요? 부돈화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위험하군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있냐면 독도법이라는 게 독도법 독도법이 뭐 하는 거죠? 지도를 보고 지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길이 어디에 나와 있고 여긴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독도법 등고선이 나와 있는 그런 거 보면 대충 지형이 어떻게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개정과목의 뜻이 뭔지 이런 걸 다 배워서 궁극적으로 뭐 하자. 비율 분석 같은 걸 보자. 그래서 뭐예요?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내리자.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자.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운동선수를 말하자면 이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1년에 홈런 몇 개 때리고 1위터 몇 개 때리고 우리 OPS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1년에 메디닝을 던지고 방어율이 어떻게 되고 위기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요즘에 데이터 야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공, 배학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투 스트라이크, 투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구종의 볼을 던지더라. 이런 것들이 다 분석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습관이죠. 습관. 습성. 그러니까 계속 사인을 내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사인을 간파한 것 같다. 아니면 습성을 파악한 건 뭔가 패턴을 좀 달리 주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재무 비율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를 활용하자. 투자에 활용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동성이라는 건 단기적인 얘기고 재무 탄력성이 딱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뭐냐. 코로나19 사태로다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가 있었어요. 97년도, 98년도 이 무렵이 IM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보기 운동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금융상 위기였고요. 실물자산의 위기가 아니고 금융자산에 대한 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실물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렵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남을 다 만난 다음에서 뭐냐면 거리 두기 운동에서 멀리 앉아서 막 이야기해야 되고 화상을 해. 만나서 악수도 해보고 악수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놈한테 투자해도 되는지 말해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주저주저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싶다. 어떤 거 이렇게 그러면 그 집도 좀 둘러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좀 왜 집을 누가 보여주려면 그 사람이 왔을까 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 실물 경제가 쭉 다운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말에서 버티기 싸움이 있다. 그게 탄력성인 거예요. 탄력적인 기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금융 위기가 찾아오거나 실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버티기 능력이 높다. 그러면 탄력적인 회사예요. 탄력적이지 못한 회사는 뭐예요? 돈이 조금만 안 들어오면 바로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한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 닫는 거예요. 부도나고 망하는 거죠. 탄력적인 회사는 뭐냐면 한 2, 3년 정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럼 다른 기업 다 문 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장사하면 되니까 더 잘 될 수도 이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탄력적인 회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당장 죽겠다. 이렇게 그러면 좀 비탄력적이다. 이런 뜻이 그게 거기에 재무 탄력성이 그런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목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말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해놔요. 회계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하여튼 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용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5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제일 위에 보세요. 재무상태표의 목적이죠. 목적이 결국 뭐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아니면 이 회사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런 걸 좀 보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 많이 있고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뭐냐면 탄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안 줘도 되고 하니까 다 내 돈이에요. 그러면 좀 버티기가 좋은데 다 부채예요. 이자를 줘야 되고 이자 안 줘면 부도난단 말이에요. 그럼 대단히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회사는 오래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재무구조가 건실하는 회사다. 그런 회사는 버틸 수 있어요.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항공기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타고. KTX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KTX에서 요새 사람들이 뭐냐면 공포심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객실에 나 혼자 있대요. 나 혼자 막 계속 다니니까 무슨 공포 영화 한 장면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KTX에서 안 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도 차가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 많이 막히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차로 하고 코로나19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여행객이 해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국제선 승객 제로 인천공항에 승객이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태가 오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비행기나 이런 데서 다 우리가 항구도 마찬가지로 정박료라고 해서 주차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항을 쓰면서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다 이렇게 해서 공항을 쓰면서 다 주차요금을 내는 걸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내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런 거 비행기가 안 뜨는데 계속 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탄력적인 회사 비탄력적인 회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그게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이 되고 그 밑에 재무상태표 등식이 중요한데 어떻게 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 된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내돈과 남의 돈의 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내돈과 남의 돈의 합으로 구성돼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당부장 표시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용어가 나와 있죠. 자 거기 구분 표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을 그냥 중고난방으로 막 하지 말고 뭔가 순서를 정해주게 해서 구분해서 유동자산이다. 이게 보기 좋게 하란 말이에요. 다시 또 뭐냐면 이 유동자산은 둘로 또 쪼개져요. 뒤에 또 나올 텐데 우리 당좌, 자산이다. 재고자 이렇게 또 쪼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구분 표시의 원지 구분 표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 표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2번이 중요한데 2번에 좀 별표 쳐보시고 2번이 총액주예요. 이렇게 총액의 반대말은 뭐냐면 상계란 말이에요. 상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파트가 5억이고 내 돈이 3억 들어가고 담보대출 2억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안 적고요. 어차피 아파트 팔으면 2억 갚아야 되니까 그냥 저는 이 아파트를 3억에 적고 싶습니다. 이게 자산과 부채를 상계했다는 말이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건물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을지빌딩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을지 이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건물이 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천억짜리에 이렇게 물론 천억도 더하겠습니다. 천억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차 보증금이 있죠. 여기 세입자들이 있을 거고 보증금도 냈을 거고 은행에서 내가 차입한 돈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한 600억이에요. 내 돈은 400억입니다. 그럼 어디서 보면 되게 부자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막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선대인들이 나와서 유튜브 같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지속되면 뭐가 걱정되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하다가도 자기소사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치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우울증이 있고 한데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혼자 있고 하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걱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다 망하죠? 거의. 그럼 저 장사 못하니까 보증금 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 이 사람은 현금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이 자산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 자산으로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 대한 뭐냐면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세입자한테 돈을 빼줘야 되는데 돈이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가 이거를 숨기지 말고 이걸 저는 400억입니다. 빚 하나도 없이 이런 거 하고 내가 자산이 천억인데 부채가 600억 갚아야 되면 600억이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 이걸 갚아야 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지금도 이제 건물주들이 뭐냐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장사 지금 하겠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PC방 사장님들 인터뷰 하더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PC방이 지금 위험업종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PC방에서 집단 감염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운영하지 말아라. 경기도님 이런 데 운영하지 말아라. 그러면 PC방을 그 사장님이 뭐냐면 자기 소득도 더 많이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여고생이 여고생이 감염됐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엄청난 폐를 찌르는 듯이 아프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본인이 뉴스가 정확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염된 사람하고 10분 얘기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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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얘기했는데 그게 감염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이 환자라는 걸 알면 우리가 멀리 했을 텐데 기침을 엄청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피했을 텐데 멀쩡해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무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감염이 되더라.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결핵 같은 거 있잖아요. 결핵 같은 경우에도 결핵의 보균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핵에 확정이 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몸 안에 결핵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으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에 걸린다. 이런 느낌에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냐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액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산 부채를 다 기록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액주의라고 한다. 총액주의.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표시하라. 이걸 서로 뭐예요? 총액의 반대말은 상계란 말이죠. 상계 처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반대의 개념 상대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까지 알면 더 좋아. 그러니까 자산 부채를 왜 상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 정말 위험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잘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총액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유동성 배열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거를 위에다 쓰고 유동성이 떨어진 걸 나중에 쓴다. 이게 유동성 배열법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린 나중에 유동 비율이 뭐냐면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에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되고 1년 내에 현금화 되는 자산인데 만약에 내가 유동부채가 3억인데 유동자산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난 1년 내에 부돈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이런 유동비율은 200%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부채가 3억이면 유동자산이 한 6억 정도 이 정도 돼야지만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유동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물건이 안 팔린다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트에 안 가잖아요. 제가 갖는 취미는 아니고요. 늘 일요일 저녁에는 저희 애들하고 이마트에 갔었거든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마트가 이마트에 왜 가냐면 애들이 물건을 보는 걸 좋아해요. 이마트에 가서 과자니 식료품이니 뭐니 이거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물건 같은 걸 살 때는 뭐냐면 네가 가격 같은 걸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물가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비싼 상태에서 이런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좋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다니면서 하는 것 또 질서 같은 것도 배우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장난치고 하는데 장난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부딪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니까 질서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애들하고 간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는 위험하니까 만약에 마트를 간다면 제가 혼자 가서 빠르게 가서 사온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다 와이프가 주문을 놓으면 이게 다 배달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인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유를 좀 두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통 유동자산이 유동무체보다 한 두 배 정도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유동성 배열법인데 만약에 그러면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한다면 뭐가 되냐면 당좌자산이 제일 빠르고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뜻이고 4번도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되는데 걔는 어디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여기 있는 자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본 이렇게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우리 6페이지를 가보시면 상단에 재무상태표가 있고 자산부채 자본인데 그 자본 봐보세요. 로마자 1, 2, 3, 4, 5번 있죠? 자본금 자본이여금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익염 있죠? 잉여금, 잉여금 두 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거기 자본이여금, 이익염인데 이렇게 잉여금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왜 구분하냐면 거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이익여금은 손익거래 발생했으니까 걔네들은 써보세요. 배당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번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걸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배당 주는 거 이렇게 기업의 목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본이여금은 이걸 우리가 자본거래하라고 하는데 자본거래는 배당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익거래에서만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5페이지에 가보시면 잉여금을 구분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본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본이여금과 영업발당 결과 이익여금으로 구분 표시하죠.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건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이유를 알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익여금은 배당을 줄 수 있지만 자본이 배당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지 없다. 없다. 그래서 잉여금을 구분해서 우리 이익여금을 보고 주주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앞으로 배당을 이만큼을 더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자본이여금은 많이 있는데 이익여금이 없으면 주주를 무슨 생각해요? 배당이 없구나. 자본이여금은 없는데 이익여금이 망치 않겠으면 이게 다 배당이구나. 배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남아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은 미결산 항목인데 거기에 용어만 좀 체크해보세요. 나중에는 좀 한 번 더 배울 텐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망개정 비망의 뜻이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비망개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재무제표에 기록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다 안 배웠지만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격리 지고 돈을 예를 1억을 주는 거예요. 분개를 적어야 돼요. 차변에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1억 왜 차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기다려주세요. 그거 있다가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다 라고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있냐면 물어봐야 돼요. 이사님 이거 1억 뭡니까? 이사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면 이걸 분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놔야 돼요. 돈 들어온 거를 그래서 뭐라고 적냐면 여기다가 가수금 1억이라고 적습니다. 내일 이사님 오자마자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님 어저께 1억 주신 거 그거 뭐죠? 그러면 이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래처에서 외상값 받아온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수금 1억을 없애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금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 붕괴가 안 떠오르죠. 당연히 안 떠오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따라하란 말 이렇게 메이크업 화장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장해 본 적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할 때 화장해보고 그 다음에 뭐죠?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인물 사진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메이크업을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화장 힘들죠. 근데 만약에 저보고 화장해라. 뭔지 모른다고요. 화장대가 있어요. 이렇게 와이프가 화장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고 연예인이면 TV 나오고 가려면 화장 같은 걸 좀 하고서 남자도 남자뵈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화장하는 걸 보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붕괴하는 걸 보고 따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흰색 붕괴로다가 BS에 그려지면 현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수금 1억 이런 식으로 이 가수금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수금 같은 걸 뭐라 하면 얘가 미결산이죠. 결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원인을 이거는 원인 불명이라고요.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비만 계정을 잊지 않게 해서 잠시 적은 게 가수금이에요. 그럼 빨리 결산하는 시점이 뭐예요? 이사님 그 가수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로 들어온 돈이죠? 물어보라고요. 물어봐서 어떻게 해요? 이 가수금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가수금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수금을 없애는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회사의 여기 외상 매출금이 만약에 예를 넣어가지고 5억만큼 있었으면 이 두 번째 분개를 집어넣으면 가수금이 없어지면서 외상 매출금이 4억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종 장부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최종 장부에는 이런 게 적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결산 항목을 기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급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맨날 이 회계공부가 우리 술 먹고 필름 끊길 거랑 비슷해요. 기억이 조각 나있어요. 조각조각 배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억이 연결이 돼요. 지난 밤에 내가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최근에 제가 만취한 적이 별로 옛날에 만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술 기분 좋게 먹고 하다 보니까 술 즐겁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필름이 끊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은 필름 끊기는 안 돼요. 이렇게 술은 조금씩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술자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술을 엄청 빨리 먹고 또 뭐가 있냐면 친구들도 보면 지금 친구들 대학 동기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 보면 술을 좀 빨리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먹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옛날에는 새벽까지 술 먹고 하던 놈들이 요새는 뭐냐면 10시에 9시만 되면 한 7시쯤 안 난다. 그러면 술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시 정도 되면 커피 한 잔 먹고 가자고 술 좀 깨고 집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10시가 넘으면 계속 누구한테 누구겠어요? 와이프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빨리빨리 들어오고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거 다 아니까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기분 좋게 빨리빨리 먹지 이렇게 그러면 잘못하면 필름 끊길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기억이 조각이 나있다. 기억이 조각이 나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그때까지는 뭘 하라고 인내심을 좀 가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1년 기준인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유동, 비유동이에요. 유동 자산은 결론은 1년 내 현금화 되는 자산 비유동은 뭐예요? 몇 년 있다가 현금화 돼 몇 년 동안 계속 현금을 창출할 수 있으면 비유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는 1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 기준이 되고 가로를 써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제가 원칙적으로 한 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유동, 비유동은 원칙상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나누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와인을 만든다. 또는 위스키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21년 산이다. 발렌타인 21년 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1년 동안 숙성해야 돼요. 그럼 21년 동안 뭐예요? 판매가 안 되죠? 그럼 분명히 분명히 이 회사는 술이 재고 자산이 와인이 재고 자산인데 1년에 현금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와인을 얘를 과연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재고 자산인데 아니겠죠. 그럼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갖다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 다른 걸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해서 상당히 좀 친절하다.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런 걸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학생을 선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냐면 가중치 같은 거 달려줘가지고 얘가 예를 가지고 노래를 그러면 노래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줘가지고 선발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정상영업주기다. 정상영업주기라는 거를 도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회사는 영업주기가 30년 영업주기 21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재고자산을 다 뭘로? 유동으로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칙은 뭡니까? 웬만한 건 다 1년의 현금으로 유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외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외가 따라오고 여러분들 그 예외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만 가지고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페이지를 가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를 가보시면 제일 밑에 가보면 참고를 봐요. 제일 밑에 참고 가수금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샵에는 현금 1억을 적었다.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 봐보세요. 내용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비망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모르니까 아예 이 붕괴를 안 하면 내가 이거를 누락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청문회 알죠. 청문회 저는 이런 생각 그래요. 청문회가 지난 몇 년 전 거 아니면 10년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기억나요? 여러분 10년 전 꼭 기억나요? 이렇게 막 동창회 나가서도 야 우리 옛날에 그랬었나?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놈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뭔가 메모 같은 걸 해놓으면 만약에 내가 일기가 있고 매일매일 해놨어요. 그러면 기억이 대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적어야 돼요. 붕괴를 기록해 그러니까 가수금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수금이 비만 계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현금이 입금된 우선 가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 후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분명해지면 해당 감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수금 계정 대변에 여기가 대변이죠. 대변에 적은 다음에 나중에 원인이 파악이 돼서 이렇게 매상매수금 회수구나 그럼 가수금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비만 계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가수금이 뭐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해 보면 첫 번째 부채 보시면 자산부채 상계 표시의 예외인데 그거는 역시 뒤에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부채 상계 처리 예외 그래서 뭐가 나와있냐면 자산부채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는 총액으로 표시하란 말이에요. 근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순충당금은 직접 가가면서 동그라미 순액 표시가 가능하다. 걔는 뭐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가 100억이고 담보대출이죠. 차익금이라고 쓰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차익금이 40억이 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해야지. 저는 그냥 토지 이거를 60억으로 표시해야지.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는 상계 표시고 상계 표시는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알아?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총액으로 해야 된다. 얘는 총액 표시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뭐냐면 거래처 받을 돈이에요. 이게 100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5억 정도는 돈을 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대손충당금을 적어요. 대손충당금 이름이 어렵죠. 얘를 15억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래 받기로 한 돈은 100억인데 15억 정도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파산이나 해가지고 상대방이 부도나고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질의 가치는 85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 85억을 이렇게 순액 이걸 뭐라고 얘를 순액 표시라고 불러요. 상계랑 달라요. 얘는 상계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허용이 된다. 얘는 허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면 재무상태표의 구분 및 통화 표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분 표시 중요하지 않은 건 통화 표시죠. 기타 등등을 얘기해요. 기타 등등 중요하지 않은 거를 다 나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부를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주한테 보여주는데 장부가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여줘. 핵심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주구장치장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집에 재무상태표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최근에 이제 어제 막 이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짐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굵직굵직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은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냉장고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냐면 그릇이 있어요. 그릇 뭐냐면 냄비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뭐 뭐 뭐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라이팬이 몇 개 있는지 주걱이 몇 개 있는지 숟가락 몇 개 젓가락 그걸 일들이 다 나열하는 게 과연 올바르게 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구분 및 통합표시라는 게 뭐냐 중요한 건 당연히 구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건 어떻게 통합표시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목을 상세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좀 약간 거칠게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요한 게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하수도가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 같은 데서 샤워하고 이렇게 그러면 비누라든가 또 머리카락 같은 게 빠지니까 깨끗한 얘기가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하수도 이런 게 있으면 조그만한 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촘촘하게 하수도 보면 캡 같은 걸 씌워가지고 머리카락 같은 걸 걸러내야 될 거 아닐게. 그럼 이게 과연 엄청나게 촘촘한 게 좋은 거냐. 그럼 조금만 하면 이게 막혀가지고 맨날 이걸 띄워내야 돼. 물론 머리카락 같은 건 덜 나갈 텐데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물로 해서 하수도 나가는 건 막히는 거에 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촘촘한 거 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하는 걸 쓰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촘촘하다고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촘촘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수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한번 여러 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촘촘하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더 촘촘하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하게 되면 차화 한 번 할 때마다 무조건 이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히는 거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걸러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5페이지가 그런 내용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6페이지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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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제일 위에 재무상태표 기본구조 예시인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거 원고하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면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썼습니다. 마치 구구단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이름이랑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 되고 유동자산은 당자산, 재고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구체도 유동무체, 비유동무체가 있고 자본은 5가지로 돼 있어요.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과수인, 이기금 이렇게 돼 있죠. 항목들을 외워야 돼. 일단 외우다. 구구단 외우듯이. 그리고 이제 그게 의미가 뭔지를 계속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용어 나왔을 때 먼저 좀 거부감 없이 외워두시고 그 용어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두를 전달한다는 게 그런 거죠. 화두를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다 아는 날이 회계 공부가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보시면 당부장 페이지 가운데 보면 요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분류 책임이 세부 항목에 예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이다, 비유동이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유동을 또 쪼갠 거예요. 당좌다, 재고다. 세부 항목 보면 당좌산 현금도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FBPL, 금융재산도 있고 소모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급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뭐예요?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영어는 만약에 영어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어 시험 볼 거예요. 회계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회계보다 영어학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단어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영어는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요즘이라면 코로나19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의학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독해가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식까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회계는 그렇지 않고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정형화되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세부 항목이 예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언제 또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바로 또 나와요.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시험에 자주 활용되는 개정과 사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접목해서 그러니까 잠깐 쉰 다음에 6페이지하고 9페이지 있죠. 이걸 접목해 가면서 제가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회계선생님 저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막 나오는데 용어에 대해 왜 설명 안 해주냐. 그런데 저는 뭐냐면 성력행마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마치 문법으로 말하자면 5형식 있죠. 개별적인 단어뜻 설명보다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일단 나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속 단어를 외우니까 옛날에 그냥 넘어갔던 게 이해가 되면 이런 방법을 쓰는데 개중에는 또 그런 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더 드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럴 때 공부할 때 뭐냐면 그냥 책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바로 문제 풀었어요. 틀려도 돼요. 틀린 거 왜 틀린지 알면 되니까 그런 자세를 공부하면 약간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6페이지 가운데 있죠. 거기서부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